찬미 예수님 오늘 성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대천사 축일 맞이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도 미카엘 축일을 기념하게 되는데 저도 저 자신이 축하하고 우리 모든 3대 천사 축일 맞이하신 분들 우리 천사들의 도우심으로 주님 닮으신 행복한 삶 꼭 용기 내어서 이어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란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천상적인 존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조금 막연하죠? 좀 더 풀어서 함께 나누자면 이 천사들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는데 이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축일을 지내는 미카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하느님과 같은가라는 뜻이고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의 힘이라는 뜻이며 라파엘은 하느님의 치유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을 빼고 나면은 존재할 수 없는 이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존재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누가 하느님과 같은가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치유 하느님의 명을 전하는 존재, 하느님의 뜻을 세우는 존재 하느님의 사명과 현존을 드러내는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오늘날 천사가 정말로 있나 없냐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천사는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전달되고 하느님의 보호하심이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신앙의 그런 표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표현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표현 방식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느님의 은총이 인간에게 전달되기 위해 그 역할을 맡은 존재가 있고 그것이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천사적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서지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나약한 존재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천학이 짝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반드시 천사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천사라는 존재는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한 교리는 하느님 사랑을 믿는 신앙이 그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교리가 그렇듯이 이 천사라는 존재에 대한 교리도 하느님 사랑을 믿는 신앙이 그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에 대한 신심은 천사가 어떻게 생겼고 날개는 몇 개를 지냈느냐라는 어떤 감각적이고 인식의 대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후에도 당신 나라에서 이어지는 하느님의 보호와 자비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선을 이끌어내려는 그분의 의지이자 직무를 오늘의 축일에 기억하고 삶에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천사에게 해주신 그리고 나를 하느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고 있는 천상의 천사들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지상의 천사들과 함께하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